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의 핵심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올해 영등포구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도로 물고임 해소 배수장치는 강우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보행 불편과 물튀김 피해를 줄이고 악취 및 벌레 발생 등의 환경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법의 개발은 도로 물고임으로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적극 귀기울여 칸막이 없는 부서관 협업과 현장 중심의 발품 행정, 수차례의 시행착오와 개선 논의 끝에 고안해낸 기술이란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군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물고임 해소 배수장치 개발에 성공해 특허청 출원을 진행, 올해 3월 정식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